이 체력이 되게 강하다고 생각했네요 이 체력은 이 체력이 오전ksi 우선의 오전까지 동그랜 박수 요나는 너무 좋았어 아 재밌었어 아니 왜냐면 너 얼굴에 신나물 재밌었어 내가 아들 하대니까 근데 바지는 티가 나서 아까 그 아저씨도 했어 좋구나 3, 2, 3, 4 1, 2, 3, 4 1, 2, 1, 2, 3, 4 샌드 2015 샌드 RX 송승환 씨는 예전에 같은 사무실에서 활동을 했던 적이 있고 그리고 작품은 처음이고요 이제 소지섭이라는 친구와 승헌이 형이랑 그렇게 종종 복근 하죠 겨울이 진짜 겨울이야 우윤희 우윤희 상대 원기 처음에 할 때가 진짜 힘들었어요. 잡고서 이렇게 휘두를 때 오히려 그 뒤에는 안 힘들었어요. 부르고 그러는 반응 부끄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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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special 부끄러워 부끄러워 오빠들이 얘 뺨을 눌러도 될 것 같아. 오빠들이 우리 동생 뺨을 눌러도 될 것 같아. 개가 끝낼 게다가. 어? 개? 아, 좋아. 동생이 오빠 둘이 꽉! 꽉! 이렇게. 에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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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영원히 요이! 오오! 다가게 놀다 다가게 놀다 다가게 놀다 다가게 놀다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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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있어 이거 안할지 모르고 이거 먹을래 영아씨 하나 더 먹어 그치게 맞을 수 있게 하나 더 드셔야 돼 이거 잘 먹겠습니다 배부를 왜요? 아가씨들 아가씨들 아 굳으세요? 아가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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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파요 어떻게 해? 예 괜찮습니다 저 괜찮습니다 아 저 괜찮습니다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악 아 으 까 으 으 제가 계속 안에 안 들어오고 아... 나오는데 僕だけを見つめているのに 涙がくらったのは 信じられるもの かけがえないもの 記憶を壊すみたいに この街 何かが変わる あんなに通った店 別の名前で明かりが灯る 今でも会いたくて 悲しみを 何が出てきたか バイクさんが出てきた 何が出てきたか 何が出てきたか 声も言っているの? 声も言われている マイクのスポンジを忘れられました 私は声も言われているので 声も言われているので 私は言われているので 私は言われているので ついはるのに 眠りするまで 本当に不安だ 本当に不安を握らせる 静かに閉めたらか 二人は永遠に 한글자막 by 한효정